1. 3. 3. 4. 5. 5. 맨날 누나편만 되지? 응. 난 니 편이다. 아이고 든든하시네요. 이 집 팔고 아파트로 들어가. 친척들 다 돈 때문에 정신 없을 때 엄마가 나 데리고 간 집이잖아. 우리 아재 타냐? 그럼 뭐가 있을까? 멀리? 피는 계속 내려온다. 우리는 담배 피울 때가 이런 데 밖에 없네. 저희 가족들에게 길들지 마세요. 나 서울 가지 말라고 샀어? 진짜 숨이 막힌다. 야 김성훈 뭐해? 야! 누가 또 바뀌려고 하지? 저희 가족 일이라고요. 나 가족이야! 무슨 저희 가족이 따로 있어? 그럼 왜 날 밀어내? 나영 씨. 왜 이 집에서 날 밀어내냐고! 나영 씨. 응? 뭐가? 나도 모른다고 했잖아. 나영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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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영 씨.